SI라는 가수가 로얄 패밀리라는 노래에서 결혼정보 회사가 학벌, 재산, 외모를 등급을 매겨서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일단 뒤에 사자 들어가면 니네 엄마 눈 돌아간다 재벌의 아들이 물려받을 돈 때문에 눈에 불 들어온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사회의 세태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의 욕망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줄 안다면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깊숙이 숨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로얄 패밀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귀국한 후에 한 교회에서 교육목사를 하면서 사회 상류층의 문화를 한번 접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1993년 가을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 있는데 전화가 외부에서 걸려왔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온 첫 전화였습니다 식구를 제외하고 받아보니까 같은 교회에 내가 숨기는 대학부 부감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생신이시죠 러대살이 더 많은 집사님이 생신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 바람에 전 당황해 하면서 맞긴 맞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단임 목사님은 여전도회에서 생일 파티에 드렸는데 부목사님은 아무도 안 챙기시죠? 제가 챙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을 데리고 여의도 63빌딩으로 나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카이라운지 맥북대기에 독방 하나를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생전 처음 가본 고급 식당에서 코스로 나오는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높은 카트 위에 생일 케이크 멋지게 해가지고 아이스 퍽 터뜨리면서 마치 영화 속에서 본 듯한 대접을 받고 나니 로얄 패밀리 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사님이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섯 명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 식구네시랑 그쪽 한 명 다섯 명인데 무려 27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시간 강사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봉급의 반이 되는 거금 27만 원을 보자 갑자기 얄궂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현찰로 주시지 그러나 당시에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멋진 추억을 얻었고 그렇게 멋지게 로얄 패밀리처럼 대접받은 적은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로얄 패밀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음을 역사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우리를 가리켜 로얄 패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 로얄 패밀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머슴살이 하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흔히 우리가 꿈이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때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줄 알았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다 뭐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완벽한 인물이었는데 제가 비교를 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요셉은 제게 엄친하였습니다 엄친하란 엄마와 자식 간 대화에 늘 등장하는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이란 뜻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하면 엄마가 아들에게 내 친구 아들 마당새는 마당만 잘 쓰는 줄 알았는데 구석구석 가려운데도 잘 긁고 거기다 인사도 잘하고 새끼도 잘 꼬고 하여튼 맞는 로봇합이래 말에 그만 열받은 아이들이 남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만들어낸 유행어입니다 최근에는 엄친하 엄친딸이란 뜻의 말로 삼지가 있다고 해요 분당 우리께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우리 분당 우리께 자매들을 보면 삼지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착하지? 이쁘지? 공부 잘하지? 이게 삼지이래 어쨌든 요셉은 제게 엄친하였습니다 꿈도 잘 꾸지? 잘생겼지? 총리 대신도 됐지? 따라서 저는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설교자들이 소개하는 요셉이 싫었고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요셉은 형들과 부모에게 절 받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가? 둘째, 과연 도대체 요셉이 형들과 그리고 부모의 절을 받는 꿈은 무엇인가? 아니 형들하고 부모에게 절 받아서 뭐 하겠어요? 과연 셋째 요셉은 애급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17세 소년 때 꾸었는가? 이런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부모와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꾸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고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원에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물론 꿈을 꾼 주체는 요셉이지만 그 꿈은 요셉이 원에서 꾼 것이라는 단서는 성경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요셉은 어느 날 밤 꿈에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선택했고 그의 목적을 꿈으로 요셉에게 알리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장세기 41장 25제를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바로가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똑같아요 요셉도 요셉도 꿈을 두 번 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렇다면 요셉 스토리에서 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우리 개인의 소망이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기시의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원한 꿈이 아니라 요셉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요셉에게 게시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장세기 37장 5제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또 미워했었냐? 맞아요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바람에 이미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사무에라 13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딸인 다말 공주가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오빠 암론에게 겁탈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채색옷을 찍고 울거든요 그 채색옷은 아마 출가하기 전 왕자나 공주가 입는 일종의 왕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자기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요셉에게만 특별히 후계자의 복장 왕복을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얼마나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 우리 한글 교육 개정판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을 지격하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기조차 못했다라 이런 뜻입니다 샬롬은 인사한 말이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동생한테 안녕이라고 말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한 종족의 후계자 개순권이 막내와 다를 밤 열한 번째 동생 요셉에게 넘어가자 형들은 인사조차 없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악폭탄 같은 형들의 미움은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자랑하면서 끝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자기와 형제들이 추수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을 둘러서더니 자기 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해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관화해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왕 꿈을 꾼 거죠 막내인 요셉이 왕 꿈을 꾸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설치는 말에 형들의 미움은 커져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은 그저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에는 살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단에 가까이 오자 형들이 그를 보고 이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동생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꿈의 대가가 오는 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콘에 보니까 무슨 달인이 있던데 꿈의 달인이 오는 도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꿈꾸는 자를 죽이면 그 꿈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돼가지고 꿈 하나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나가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잘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욱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공평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공평한 세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가기를 바라죠 미국인들의 속담에 이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 무엇인가? 불안 동서보다 연봉이 100불 더 많은 것 이게 불에 아마 구정이 되면 식구들이 모여서 친척들이 모이면 아마 은근히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도 미국인들과 다르지 않죠 우리 주변에 집안 좋지 인물 좋지 학불 좋지 이런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이 볼 때에는 엄친하였어요 요셉은 삼지죠 고자질 잘하지 사랑 독차지 하지 채색옷 입었지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게다가 왕이 되는 꿈을 두 번이나 꾸고는 자랑하는 통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한 것입니다 특별히 형들은 우리처럼 요셉의 꿈을 오해했어요 요셉이 일신상에 영달 개인적인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해석자들이 요셉의 꿈을 개인적인 성공으로 오해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고위직에 오르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언급하기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사랑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식구들에게 잘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과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요셉 말고도 애굽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꾸면 어떡하라고요? 실제로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의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열방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를 통해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위에 장남 포함해서 열 명의 형제 등들을 다 제껴놓고 막내나 다를 바가 없는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 형제들과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반역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은 부모와 장자 중심의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심하게 꾸질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들과 달랐어요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어머니 리부가가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다투는지 리부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래서야 어찌 임신을 했던 거? 너무 다투니까 하나님께 갔던 하나님이 두 백성이 네 배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떻게 장남이 차남을 섬겨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애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것이고 야곱은 태어날 때 출생의 경쟁에서 한 번 패배한 다음에 차남으로서 이 같은 한 번 출생으로 결정된 질서를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평생 노력을 했고 그는 그의 삶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증한 살아있는 샘플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의 말을 마음에 든 거죠 왜? 자기 삶에서 역전을 경험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꿈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기전 질서를 흔들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런 꿈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애들은 잡아다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형들은 꿈을 없애기 위해 꿈꾸는 자를 죽여 없애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꿈꾸는 자를 제거한다 해도 이 꿈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는 버락 오바마를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TV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53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버스에서조차 뒤에 탄 백인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먼저 탄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로자 팍스라는 한 흑인 여인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한 백화점 앞 정류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타면 백인구역이 앞에 있고 흑인구역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깃발로 표시를 한다고 해요 깃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로자 팍스는 백인구역 바로 뒤에 흑인구역으로 표시된 깃발 바로 뒤에 앉았는데 백인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없게 되자 버스기사가 그 깃발을 뒤로 옮기고 로자 팍스에게 뒤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다 그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이 단결해서 381일간 버스 타지 않기 운동,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고 이때 지도력을 발휘해 전국적인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된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8월 23일 노예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행진에 참가한 후에 인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마치 요셉처럼 왕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일신적인 영달을 바라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노예해방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통당하는 흑인 동료들을 향한 사랑과 백인들을 향한 용서가 담긴 통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 킹의 꿈은 왕의 꿈이었죠 아프리카 노예들이 백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꿈은 사랑과 생명이 담긴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볼 때에는 세상의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꿈이었어요 따라서 당시 백인 기독권층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당시 FBI 국장이었던 에드고 후버는 루터 킹 목사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그의 활동 내용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1968년 4월 4일 99파 백인인 제임스 얼레이의 총에 맞아 39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한 것은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41년도 지나지 않아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미국인들이 특별히 흑인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실현됐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노예의 후예가 백인 노예주가 다스리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무명의 존재에 불과했던 버락 오바마가 이략 미국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2004년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기조연설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았던 오바마는 연설 하나로 그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상원의원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년 만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당시 존 케리 후보 출정식에 했던 기조연설을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특권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겐 아주 특별한 영광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서기의 의외의 인물입니다 제 아버지는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염소를 치며 자랐고 지붕이 양철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요리사였는데 영국인들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참고 공부한 끝에 마법 같은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등불이었던 미국 말입니다 오바마는 겸손하게 자신의 할아버지는 요리사인데 영국인의 하인이었고 자기의 아버지는 흑인 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이런 인정의 차별을 넘어 자유와 기회를 얻게 해주는 꿈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므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파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은 개인적인 야망, 일신적인 영달, 가족의 성공이 담긴 꿈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금휼이 담긴 하나님의 꿈입니까? 오늘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 때 개인적인 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꿈은 요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우리 스스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세상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꿈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꿈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런 꿈 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후 소금이라는 꿈도 역시 우리 스스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이런 꿈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에 소금되는 꿈을 원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교우들 가운데 나는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우리라고 그러냐 그러시면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았어요 복사가 된 후에도 가끔 합니다 왜 세상에 소금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꿈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소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꾸어야 하는 꿈은 우리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세상에 있는 위협적인 왕꿈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우리는 흔히 요셉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강제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왕꿈을 꾼 요셉이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꾼 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셉의 인생 앞에 엄청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성경기자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여기서 성경기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데 도대체 요셉의 삶을 왜 이 모양인가 아니 함께 하시면 형들이 못 팔게 해야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게다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니 노예가 형통해봤자 무엇이 그리 대수란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기자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막 쓴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자기 일 아니니까 나중에 종이 대신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성경기자의 논평은 실제로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예요 우선 이 논평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의 인생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요셉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형들이 꿈을 죽이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께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꿈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17살 나이부터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셉 스토리 읽어보면 꿈 이야기는 처음에 나오다가 3장에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가면 요셉의 형제들이 식물을 사려고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 앞에 절을 할 때 비로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고는 꿈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17세 나이에 꿈을 꿀 때부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싶어 했다면 얘는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70명, 74명인 애굽의 야곱 식구도 데려갔는데 히브리 종족의 74명 정도밖에 하는 작은 가문의 그것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겠다고 설치기 시작했다면 얘는 과대망상증 환자죠 요셉은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꿈을 꾸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묵묵히 그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보디바리 아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워낙 얼짱에다 몸짱이니까 요셉이 보고 눈짓하다가 매일같이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그렇게 멋지게 이겨냈는데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감옥에 3년 동안 수감시켰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공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이든지 10년 동안의 노예생활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신뢰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전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니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애급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은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급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로 인해 요셉이 10년 동안 종의 신분이었지만 요셉 때문에 애급의 신나 경호대장 보디바리의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저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방 애급의 신나 대장 보디바리 요셉 때문에 노예에 불과한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걸 봐요 어디 그뿐입니까? 애급의 종이 대신이 된 다음에 7년 동안 임한 엄청난 세계적인 대기근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려낸 것은 그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신분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왕의 의복을 입고 왕 꿈을 꾸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바르 집에서 10년 동안 종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우리가 종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를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백성이 왜 굳이 종으로 섬겨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신분이지만 왜 종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1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신분이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예고편 보니까 너무나 잔혹해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혹하게 저렇게 옛날에는 뒷모습만 보여주고 그래도 약간 볼만하게 했는데 정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안 보고 그냥 뒷부분 이렇게 몇 군데만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메시야로 믿겠다는 유대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지만 종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세상의 보냄을 받으셨다면 오늘 그의 제자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 같은 진리를 오래전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의 신분이지만 종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왕의 꿈을 꾸지만 현실은 종의 모습인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 때문이에요 왕의 신분이지만 세상을 섬기도록 보낸받은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서의 특권과 혜택만 요구한 채 종으로 세상을 사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의 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목적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요셉처럼 남의 일터에서 머슴살이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짝믿음이나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냐 하는 곳에 혼자 믿고 있는 분들은 구정이 되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믿으면 복받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때로는 머슴살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구정의 식구와 친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나라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크게 끄고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꿈이 이루어져 이미 풍요롭게 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열방에 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꾸고도 13년 동안 고통스러운 종의 현실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요셉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꿈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한 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전혀 상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다우리교회 교회 여러분 마치 태해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요셉이 선택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막내인 요셉을 택하시고 왕의 꿈을 통해 요셉에게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하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왕꿈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요셉 자신이 자기가 꾼 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 위험한 꿈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꿈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마치 노예처럼 남의 일터에서 평생 일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감옥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가 치뤄야 될 대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왕인데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은 종종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신부는 왕인데 종으로 섬기라니 이는 이해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기에만 우리의 희망,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특권과 특혜만을 요구할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진정한 희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간다면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세상에 종으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안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절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고용원 씨가 작곡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데 우리 이 복음성가를 두 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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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하늘이 나의 가늘이 그리에서 나의 가늘이 그 그리에서 나는 주님 우일i 그 그리에서 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해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도 굴대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도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도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도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도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도하는 주님 내 사도하는 주님 내 사도하는 주님